안재웅 씨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정말 누구 하나 싫어하지 않는 배우, 우리 안재웅 씨.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배우 안재웅 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레드카펫. 성큼성큼 입장해주고 계시네요. 자, 포토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네, 손을 한번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웅 씨. 자,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손을 한번 흔들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안재웅 씨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올 한 해 KBS 드라마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재웅 씨입니다. KBS 드라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이런 배우의 모습, 이 배우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배우분이 계세요. 아, 저는 다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또 있기를 바라겠고요. 새해 인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KBS 연기대 선행을 찾은 안재웅 씨입니다.